꽃님이 어디가 있길래 안보였지? 너 어제 하루 생일을 못봤는데 오늘 여기 있네? 밥도 누가 먹었네 너가 먹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아이 좋게 우리 꽃님이 반가워 알았어 끊임아 여기 먹어 아프지 않네 아프지 않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누가 말려. 잘 자라. 어제 넣은 것도 따뜻하네 아직도. 지금 또 넣어놨으니까. 막 절절 끓을 거야. 야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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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? 나가기가? 겁나? 나가고 싶으면 나가. 난 모르겠어. 너 알아서 해. 내 눈치 보지마. 응? 그냥 나가려면 나가. 뭐라고 안 그럴 테니까. 어? 그랬어? 이야. 막 나가네. 계단 내려가도 좋아. 내려가려면 내려가. 응. 알아서 해. 어디 코에 바깥 바람 좀 쐬니까. 기분이 어때? 응? 아유. 신기해? 뭐 여기저기 냄새 묻히고 막 그러는데. 바깥은 우리가 영역이야. 너의 영역이 아니야. 응.